안녕하십니까,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, 강릉, 홍천, 속초 삼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춘천에서는 최근 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 효장례문화원을 다녀간 주민 1명이 확진됐고, 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. 또 홍천 확진자의 자녀인 춘천 지역 초등학생 1명과 군포 확진자의 접촉자 1명,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주민 1명 등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. 강릉에서는 외국인 3명이 확진됐고, 원주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감염됐습니다. 홍천과 속초 삼척에서도 1명씩 추가됐습니다. 오늘 14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,322명으로 늘었습니다.